목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하소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 비중이 10% 이내라는 기사를 봤어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3기 신도시로 풀린 토지 보상금이 5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공급을 축소하는 이런 비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역전 서해를 비롯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내려가는 지역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옥석을 가리는 매주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경철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이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천호동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지수산관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 잡은 그런 곳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백화점, 영화관, 특별히 대형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꾸미 골목으로 유명한 천호동 로데울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더불어 논리핏공원, 또 혹은 광나로 한강원 등 녹지 환경도 잘 조성되어서 거주하기가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부대표님 개요정보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죠.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요. 이 천호동에 있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W역세권인 5호선과 8호선의 도부 2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11.43제곱미터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20층 가운데 제가 안내해 드릴 중수는 10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중공이니까 한 2년 정도 중공기간이 남았고요. 예상되는 매매가격 2억 6백만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 주실까요? 건물 특징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 지하 3층과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는 176세대의 대단위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과 거실이 동시에 사용하면서 욕실까지 다 있고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4미터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룸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방관까지 있어서 요즘 1인 가구들에게 인기가 저어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TV와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2021년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게 올라가는데요? 20층 중에서 10층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복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요즘에 복층 살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옵션들까지 퍼펙트하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죠. 입지 여건도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입지가 부동산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라는 수식어로 강남 생화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동의 핵심인 5호선과 8호선 더블역세권인 천호역에서 도브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강동구 내에서는 가장 교통의 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설명드리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종로와 동대문, 다시 말하면 도심권으로 진입이 가능한 노선이기 때문에 좋은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까지 불과 세정고정밖에 되지 않거든요. 잠실의 생활권하고도 바로 진입이 가능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2,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별내선 연장 사업이 큰 관심거리였었는데요. 착공은 이미 시작되었고 2023년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를 도심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상권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분노도 바로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교통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세입자층, 공실의 리스크 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주변의 업무 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동구는 첨단 업무 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비롯해서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많은 기업들이 있고 인근에 38층 업무대 빌딩이 최근에 입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인력만 6천만가량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으로 세입자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천호동 구도심 주상복합단지 조성, 즉 다시 말하면 천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수거한 사업이었죠. 천호 1구역, 즉 집창촌이 있던 그 자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든요. 현재도 많이 이주를 했던 상태이고 2020년 되면 이주도 완료가 되고 착공도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시공사도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또 성내 3구역도 이렇게 착공을 해서 앞으로 빠르게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도 좋지만, 상권이 형성되고 업무대한지가 있으니까 현재도 좋지만 정부의 주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남사고라고 해서 요즘에 뜨겁죠. 강동, 강동에서도 천호동 이 일대는요. 강동의 생활의 중심이고요. 교통의 요충지고요.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하철역에서도 워낙에 가까운데 자가용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지금 업무 단지들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일자리가 수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몰리면 그만큼 부동산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통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8호선 연장 사업에다가 여러 가지 개발어제들이 천호동 이 일대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투자 포인트 조금 압축해서 전해드릴게요. 내용 좀 많이 전해드렸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까요? 많은 설명을 드려서 헷갈릴 수 있을까 봐 두 가지만 알려드려서 말씀드리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강 프리미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 집에서 보이게 되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우리나라를 총 따져도 한강이 우리 집에서 보이는 것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강 맨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강 조망이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자연생태공원도 바로 인근에 있고 걸어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잠실과 아까 세정고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25년이 되면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제이코엑스를 현재 코엑스의 3배 규모의 제이코엑스를 비려 써서 호텔 컨벤션은 이런 많은 마이스 산업단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천호 현장의 투자 포인트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한강이 보이는 이런 수식어를 내 집 앞에 딱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여기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한강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어자들, 교통어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강동구 천호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살펴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다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가격, 사실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아무리 현장에 좋아도 이미 그게 시세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투자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 매매가 예상되는 거 2억 6백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경쟁력 있는지를 보면 주변의 전월세 시세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2021년 중공기지만 현재 형성된 전세가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는 1,6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그것도 지금 현재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월세보다 좀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